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? 갑자기.. 근데 저기 저기.. 일렁대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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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전병이에요. 아.. 전병? 그냥 같이 드셔야 돼요. 고소한 맛 레몬드 그럼 이렇게 3개 할까? 마늘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 마늘이 걸려있어서 낚시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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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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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adrenaline 부하 리 공연 그리고 마이 아이 willing 이렇게 신발 한 마디랑 다 들여야죠 아니요 저는 타고 오고 왜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